안녕하세요.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자기 주식 거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기 주식에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이라 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주주들에게 이 주식을 배정해서 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을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한테 다시 매각해서 보유한 회사가 주식을 스스로 갖게 되면 이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세무상담을 제가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의를 하시는 스타트업 CEO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은 1인 기업 내지는 가족 형태의 기업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팔아서 개인적인 자금 확보를 하고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외부 투자자가 생겼을 때 신주 발행이나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외부 투자를 좀 더 쉽게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상담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자기 주식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주식은 과거에는 상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을 기점으로 상법상 금지되어 있던 자기 주식 거래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읽어보면 주주평등의 원칙 등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은 각자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한 주주에게만 주식을 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 주주들 간에 여러 가지 이익을 빼앗기고 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고 특정 주주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거래를 무분방하게 허용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상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세법상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거래를 하는 목적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목적은 크게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차후에 외부 투자자가 생겼을 때 외부 투자자에게 재매각함으로써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목적,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법상에서 자기 주식 거래를 허용하긴 했지만 자기 주식 거래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자본을 이동시키는 거래이기 때문에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법상 자기 주식 거래에 대한 요건을 볼 텐데요. 상법에서 어떤 세무 회계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차후에라도 이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서 이 절차화를 잘 준수하셔야 되고요. 관련된 자료도 확보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 사항으로 자기 주식 거래를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취득가액의 종합 총액 한도 그리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런 전체적인 내용과 자기 주식 거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결의가 되었다면 다음은 이사회의 결의를 넘어와서 자기 주식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결정되었다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주주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주식 거래를 하겠다는 양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계약의 체결과 주식 대금의 지급을 통해서 자기 주식의 상법상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 이면에 제가 실무적으로 느꼈던 조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기 주식 거래에 대해서 상담을 오시는 스타트업 CEO분들 중에 간혹 목적이 왜 자기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제가 회사 자금을 많이 가져가서 가지급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으로 변제하고 싶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장은 자기 주식 거래는 취지 자체가 이익을 소각하거나 차후에 발생하는 외부 투자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쨌든 상법에서 2011년 이후에는 자기 주식 거래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서 자기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과세관청에서는 자기 주식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본래의 목적대로 자기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편법으로 자기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주주,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초에 자기 주식 거래를 위한 요건 중에 주주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다른 소수 주주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정상적으로 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자기 주식 거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상법절 절차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조사에도 대비하셔서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기 주식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자기 주식 거래에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자기 주식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기 주식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주식 거래 위험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시고 아무렇듯 이 내용을 바탕으로 꼭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